여기가 또 오래된 맛집이 많은 도구 아닙니까? 여기 많죠. 더웠다 여기 또 숙소였죠. 여기예요, 여기. 오, 여기? 분위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분위기 좋은데? 야, 여기. 오, 내검지네. 여기 조금 부력이 있는 집 같은데, 느낌이. 맛집들이 많기로 소문난 동네인데. 야, 진짜. 야, 진짜. 왜, 왜, 왜. 이걸 못 먹게 되면 오늘 핵심인데, 이게. 진짜? 진짜 짜증 날 것 같아. 먹어야겠다. 이번에는 먹어야겠다, 그러면. 왜, 나야? 표정 왜 그래? 어? 아, 오케이. 오늘 이곳의 메뉴는요? 설해마을 피그님의 버터폴 스테이크. 버터폴 스테이크. 주제료 별거 없습니다. 유구 안심, 정제버터, 마늘, 로즈마리 타임. 아, 이거 먹어야 돼. 그냥 스테이크, 스테이크 그냥. 학교. 난 먹어야지. 나를 좀 아시는 분이면 나를 배제하지 않으셨을 거야. 스테이크 워낙에. 유구 스테이크. 버터폴이라면 뭐예요, 버터폴? 저도 모르겠어요. 버터로 볼. 버터가 뭐 이렇게 쏟아지는. 아, 버터폴? 아, 그런 거라니까? 워터폴처럼? 그런가? 자,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죠? 야, 버터폴이면 내가 안 먹으면 어떡해. 버터 황자인데. 어, 그렇지. 자, 그러면 불러주시죠. 자, 해볼게요. 안 돼, 제발. 한, 둘, 둘, 셋. 아니, 대신. 예이. 서장훈 씨. 네? 저요? 깜짝이야. 늘 체할 뻔했어요. 난 것 같아. 난 것 같아. 네, 다운. 한 씨. 아, 이거 형이 또 할 리는 없다. 아니, 제작진이 시킨 거죠. 이렇게 하자고 한 명씩. 긴장감을 주는 게. 아, 참. 자, 마지막. 진짜 짜증 날 것 같아. 아, 이번에는 먹어야겠다. 자, 마지막. 상식이었습니다. 우와! 진짜? 우와! 우와, 진짜야? 우와, 나 이 동네 싫어해요, 원래. 터보 때 진짜 어려운 시절에 내가 있던 동네라. 자, 이유를 한번 볼게요.